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금부터 사회복지사에 대한 잇따른 폭력피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권익본부장 박진재입니다. 남유순 의원께서 기자회견을 신청하셨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의 사회복지사들이 함께합니다. 먼저 남유순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성환 회장님과 직원들 참여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박영용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 김철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사회복지행정연구회 김민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을 신청하신 남윤순 의원님께서 신청 취지와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의 남윤순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폭행사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회복지 공무원을 포함한 사회복지사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폭력예반과 안전대책을 촉구하고자 마련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8일 여러 언론을 통해서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폭행사건 관련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전국의 많은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복지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폭행과 위협사건은 주민센터, 복지기관 등 여러 곳에서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조사한 사회복지 공무원 폭행 및 위협사례가 올해만 해도 18건입니다. 2018년에는 폭력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 대부분 지속적으로 살해협박을 당하거나 신체적 폭력 피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일 주민들과 만나고 소통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더욱이 사회복지사 대부분은 여성으로 폭력에 쉽게 노출되면서 그 피해도 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연 1회 사회복지 공무원의 폭력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예방이나 재발 방지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사회복지사들의 위험한 근무 환경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법자를 포함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해서 안전한 근무 환경 보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피해사회복지사 공무원 지원 대책 및 위험수당 도입 등을 제한해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재난급여, 긴급지원 등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지원을 위해서 많은 사회복지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헌신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21대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우순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제목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폭력예방 법제화 및 안전보장 대책을 마련하라입니다. 회견문은 사회복지직공무원 회원단체인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박영룡 회장님과 백만사회복지사 회원단체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성환 회장님 순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박영룡입니다. 회견문을 낭독하기 이전에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사에 대한 폭력예방법제화 안전보장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 회원장을 준비해 주신 남인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현장에서는 저희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이 주민들로부터 폭행, 폭언, 기물파손 등의 위협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대발달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많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폭행은 좀 더 심해지고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한 번의 기자회견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남인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화와 각 부처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서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복지사로서 일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기자 분들과 정부와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잇따른 폭력 피해 사건 관련 기자회견문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사에 대한 폭력예방법제화 및 안전보장대책을 마련하라. 올 6월 2일 화요일 경상남도 창원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해 뇌진탕으로 기절, 입원하는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폭력 피해 상황이 이슈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입는 폭력 피해는 심각한 상태로 2019년 사회복지사 전국조사에 따르면 언어폭력에는 39.3%, 신체폭력에는 7.3%가 놓칠 경험을 응답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언어폭력 경험이 77.8%로 가장 높았고 그 외에 폭력, 기물 파손 등이 하루 평균 2, 3건 발생하고 있다. 민간 영역 사회복지사는 10명 중 1명 이상인 10.6%가 신체폭력을 경험하는 등 특히 비중이 높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 폭행 사건이 연속 발생하는 이유는 물론 민원인이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에게 폭력을 휘둘러 범죄자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모두 주목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에 대한 폭행이 한참 이슈가 됐던 2012년과 이더메인 2013년 사회복지사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던 사건을 떠올린다. 직접적 폭력을 당한 사회복지사의 피해는 물론 동일 근무지에 사회복지사 동료들이 겪을 외상후 스트레스, 반복되는 폭행 위협 사건에 전국 사회복지사들이 받고 있을 충격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균열은 이미 확인되어 왔다. 돌아보면 2013년 안타까운 사건에 정부가 나서서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시스템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미비한 인력 충원이나 수당 인상 정도에 불과했다. 이러니 2020년 지금, 2013년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전조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다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사회복지사 동료들이 언제까지 얼마나 피해를 입어야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인가. 우리는 서비스 전달자인 사회복지사 동료와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이 구조적 문제로 인해 다시금 위기에 몰린 비상시국에 유감을 포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영된 종합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민간사회복지사에 대한 폭력 예방을 법제화하라. 하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민간사회복지사에 대한 안전보장 대책 및 초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현 비상시국에 이와 같은 요구를 실현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달체계 혁신에 앞장설 것이다. 2020년 6월 15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이상으로 기자회견 문을 낭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양한 국민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지원 대책의 대부분이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게 되는 업무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2014년에 사회복지전담공연연 4분의 자살이 있었던 것, 그러한 상황이 2020년에도 또다시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취약계층의 우울과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사에 대한 언어, 신체적 폭행, 폭언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장의 현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시급하게 구조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주시고 남의선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1대 국회는 안전보장대책 및 처우개선대책을 법조화해 주시기를 100만 사회복지사와 3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오늘 다시 한번 국회와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문을 낭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문을 낭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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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준영입니다. 오늘 있었던 비대위 회의 그리고 비공개 내용에 대해서 참고가 되실만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사안인 원구성과 대북문제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원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부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온 관행이 자리 잡았는데 거대 여당이 국회 운영 관행을 파기하며 독점하겠다고 나섰다. 다수결 원칙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검찰을 소관하는 법사위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렇게 잘못한 일이 많은지 의심스럽다. 야당 없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어렵다. 박병석 의장께서는 냉철한 시각과 합리적인 결정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 두 번째는 북한의 최근 상황에 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 70년 동안 사소한 충돌이 있었지만 평화는 유지되어 왔다. 평화의 배경에는 굳건한 한미 군사 동맹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경제와 국방 능력의 증대가 있었다. 평화는 말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있어야 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평화를 기대하게 만들었지만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남한을 빼고 미국과의 직접 교섭을 강조하는 외교 전략을 구사했다. 김여정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강력한 자세로 대북 메시지를 내놓아야 된다. 네 이상 모두 발언을 정리를 마치고 비공개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당원 제44조 1항에 의거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우리 당에는 국민이 원하는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 왔고 당이 나아가야 할 정체성과 시대 변화에 따른 가치들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정강정책개정특위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장으로는 김병민 비대위원이 임명됐고 윤주경, 박수영, 김웅, 이종성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활동하게 됐습니다. 정강정책개정특위는 미래와의 동행분가와 국민과의 동행분가로 활동할 것이며 미래와의 동행분가는 청년 이슈를 대응하기 위해 위원 다수, 8명 중에 4명이 45세 2만의 청년들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동행분가는 장애인과 근로자 등 사회적인 약자를 포함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강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 지방위원을 포함해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김재섭 비대위원이 당내 사내벤처격인 청년의당 관련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수렴하고 또 미래 어젠다를 제시할 당내 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독립성을 갖추어서 당내 청년 그룹을 한데 묶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우리 비대위가 제시하는 미래 이슈에 대해 우리가 폴로업을 해야 되는데 야당이라 당장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의원 입법을 통해서 당의 기능이 국민들에게 전파되게 해야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년 내후년에 정치 일정을 두고 시간이 별로 없다. 비대위가 정확한 타임 테이블에 밀어야 준비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사안의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마치고 특별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외부 공간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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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